재밌어 예준아 이제 우리 가서 맘마 먹자 빵 계속 먹자 예준 빵 먹으러 가자 일로와 예준아 다 젖는다 일로와 어구 다 젖었어요 우리 아들 빵 먹으러 가자 우리 일로와 빵 형은 저 다 먹는다 빵 먹으러 가자 빵 빵 먹으러 가자 아 먹어 완전히 꺼내줄게 아빠가 이거 케이저 먹으러 가자 응 그거 근데 그럼 브로트고 브레틴 먹고 싶으면 이거 먹고 브레틴이고 이건 브로트 나 케이저 안 먹을래 케이저도 같이 썼었는데 아빠가 응 이것도 케이저 그것도 케이저 있어 어 나 케이저 안 원중이 케이저 좋아하잖아 그거 또 케이저 그것도 케이저 걸 아 하나는 케이저가 없나 찾아볼까 우리 응 그래